안녕하세요 자투리 여행가 입니다 오늘은 청주 백제 유물 전시관에 와 있습니다 저와 함께 청주 백제 유물 전시관 한바퀴 돌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전시관 입구 인데요 지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전시관 입구 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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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전시관 입구 인데요記 여기가 전시관 입구 인데요 여기가 전시관 입구 인데요 여기가 trênides ani관 입구 인데요 봉헙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은 조상님들의 귀한 유물들을 만나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